ㄹ! 기몰링! 잉잉잉잉잉잉잉잉 두 번 해주세요 5천 가차 비용으로 하지마세 25000 더 고맙습니다 잉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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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으 루시안케 맡기가 좀 힘들어 레이스 비자 이 새끼야 레이스 진짜 케이 믿고 있었다구 어 아니 야 아니 브라우미 저 밑에서 나오냐 와 살았다 레이스 어 아 아니 플래시 있었네 레이스 아 아 케이크 너무 잘해 어 어 어 응 믿고 있었다구 vpn 믿고 있었다구 오우쉣 그냥 전력 보지 케인아 어? 뺏었네? 오우쉣 베이스! 아 근데 나머지 죽겠다 뭐야 왜이렇게 조금 줘 야 우왕아 가투자인데? 잡은건 좋은데 돈을 너무 안준다 이들도 그러잖아요 저 잘했을때는 오우 말고 못하면 이러니까 그만 못빠지 야 이 새끼 어떻게 마딱이야 이런맨 이런말하면서 맨날 아 내가 마나가 없어 마나가 아 나 쫄았어 모래가 나 데려갈까봐 아 현라움 진짜 어? 대박잖아 아 이거 좀 손해인데요? 아! 평타 쳐야지 레인스 오우쉣 아 갔다 버텨줘 리오 버티지 못했구나 잘했어 그래서 나한테 안쎄어 어? 야 무슨 크리가 다 터졌어 즉스 그렇지 좋아요 아니 루시아 눈봐 루시아 크리 다 터졌어요 한번 흰발 빠짐없이 다 터졌어 크리가 이거 하나 있는데 아 이거 갔다 여기 있어 여기 아 아 아 아깝다 아 꺼야 야 이 새끼 크리 왜 이렇게 잘 터져 아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서순이 아니라 방금 때렸으면 나한테 딜 다 들어왔어 금방 처음 왔는데 하스스톤하고 계시는데 원래 그런가요? 아 이거 다치해가지고 잠깐 하는거에요 빨리 서랜해 뭐하냐고 아 나 롤 시작했다고 아 나 하스스톤중인데 좀 못기달려주냐 아 나가 빨리 아 씨 빨리 밀고 하스스톤 한창 더 하자 아 미친놈 노자리를 쓰네 어 에반데 아니 뽀삐가 단단해 아 아 이거 최대한 한거다 카드스 궁 뺏고 거의 그냥 모든걸 투자하네 봇다이브에 에니스 우리 탑 흥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사실 안괜찮은데 괜찮다고 해야돼 CS보니까 안괜찮은거 같아 큰일났어 지금 아 또 뭐냐 이거 아 아 아 아 아 어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오 맛있어 어우 씨 말킬 뭐야 어우 씨잇 너무 맛있어 에이스 아휴 시비를 킬 먹까 에이스 카소스 붕신 저럴거면 그냥 전멸로 들어와서 몇자리 깔았다 나했으면 허접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스하지만 시비를 오르봇을 잡을 순 없죠 그렇지 좋아요 어어 어어 뭐하냐 너 뭐야 나 고연포야 이 새끼야 고연포도 안나온게 캘리 캘리 캘리했다 AD캡이죠 돛 혼자 했는데 적 언딜 보다 더 잘하기 솔직히 멘탈 안좋은 언딜이었으면 걔 왜 안오냐고 찡찡댔어 근데 난 조용히 했잖아 게임 하하 시비를 알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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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뭐하자는거지 다 짜면 안되나 아 닿지 않았네 지헌이는 갑작스럽지만 화면 전방을 향해서 어필 한 번만 날려주어 아 싸진난다 아 아 쟤 뭐해 아니 미친놈이네 어어 아니 쟤 왜 가드 죽어? 쟤네 듀오 자살 듀오인가? 집 가기 귀찮아서 죽는건가? 아니 쟤 왜 가드 죽어? 쟤네 듀오 자살 듀오인가? 집 가기 귀찮아서 죽는건가? 아 아 아 아 아 그냥 플래시를 어떻게 키웨이틴을 딸걸 그랬나 다 따줘야돼 다 따줘야돼 다 따줘야돼 그거 아니 그라다스 죽으면 안되는데 아 진짜 레전드다 아 아 개시 빨리갔다 게이드 아 근데 블랏이 왔는데 뭐 줘야돼 와 레전드 듀오네 빼야돼 빼야돼 아 뭐야 아니 무슨 퇴를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다왔어 얼른 밀자 이거 가자 자 여기서 하나도 안 놓치면은 BF 나와요 아 BF만 안 놓치면 나오겠다 오케이 그렇지 못 잡았어? 그렇지 못 잡았어? 그렇지 아 아 아깝다 아 아 아 왜 궁 안타 쟨 아 궁을 타라고 찍었잖아 어 레익스타이 진짠 믿고 있었다구 아 아 뭐하냐 오 네이스 좋아요 어 하자 여진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 넌 죽었다 이 새끼야 이리와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아 속박풀 그렇게 짧아 네이스 어쨌든 네이스 아 시발 자 Nordic 잡 Nathan 아 내가 공을 쓰게 만드네 호오오오 잰엣 오후, 페이크 좋았어 네이스 야오오오오오 옛날에 그 미사일 스패가 생각이 나네요 오 궁으로 씹기 하지만 의미 없죠 와 몇 명이 가냐? 어벤져스 어벤져스 나 또 그 장면 생각나는 엔드게임에서 그 알죠 님들 그 포탈 타고 다 오는 거 나 그때 살짝 뭔가 막 그 느낌 알지? 몰뻔했잖아 살짝 존나 멋있잖아 뭘 슬퍼야 나 지금까지 안 봤으면 안 보는 거지 지금 슈퍼 당해서 화낸 사람들 특 그 에디션으로 보려고 사실 참교육이죠 개알해 우리 그랜드마스터 두 명이 짤리는 사람들이거든? 연패에서 뭐 아니면 도야 진짜 절박해서 막힘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놓거나 아이 뭐하냐 야무지게 틀렸어 하나 지웠고 하나 지웠고 이거 갈려 갈려 야 X 됐는데 이거? 네잉쓰 아니 피덴 스틱 어떻게 했어? 이가 막 이렇게 튕겼나봐 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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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다 니네 다 죽었다 니네 아 야 쟤 플래시 있네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알반데 이거 알반데 아 승전복 오오 아 진짜 어? 아 너 왜 그래 하아아아 다 못드렸다 병신 오케이 얘네 핑 없다 오케이 이득 탑 에이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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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뭐야 뭐가 있었는데 뒤에? 뭐야 이거 아 아 진짜 아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아니 얘네 뭐하니? 그렇지 아 야 겁나 싸워도 되는데 와 나 그만 싸우고 싶어 진짜 아 야 야 이거 막았는데 왜? 아 총검 아 아 하하 노력은 인정해 주지 노력은 인정해 주지 아 잡아줘 아 아 지활 아 도망가요 아 아 아 ㅈㄴ 웃기네 그렇지 좋아요 야 쟤 뭐하냐 아니 내 피레스틱 쟤 뭐하는 애야 진짜 야 너 뭐야 그거는 아 좀 일로 오지 말라고 아 카타리나 진짜 짜증나네 아 카타리나 존나 트롤해 왜 자꾸 노틸 궁을 달고 오는 거야 나한테 뭘 같이 맞으면 널 아파 아 이겨서 다행이다 캐리 아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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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